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고 그런데 문제집을 보면 문제는 몇 개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문자도 안 나오네 하고 제끼고 뒤에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쉽게 넘기다 보면 나중에 방정식이라는 단원에 가서 활용을 만났을 때 완전 멘붕에 빠집니다 이게 뭔 소리야? 여기를 기초를 안 해놨기 때문에 2학년 가서 부등식 활용? 이게 뭔 소리야? 3학년 가서 또 2차 방정식 활용? 계속 나를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발 활용만큼은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 친구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 친구들 대부분 여기 부분은 그냥 제끼자 하고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탄탄하게 씨앗을 심어줘야 나중에 좋은 활용에서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쓰임새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기초를 다져봅시다 지금은 단위, 알죠? 이런 단위들하고 비율, 퍼센트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해보되 일단 우리 친구들 퍼센트 제일 까다로워하는 거 알아요 선생님 이거 확실하게 너무 간단히 얘기해 줄 테니까요 나중에 생각하고 2, 3, 4 쉬운 거 초등학교 복습부터 해봅시다 1km는 1000m예요 1m는 100cm, 1cm는 10mm입니다 상식 알아두시고 1kg은 1000g, 1L는 1000ml였어요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세요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인 거 이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문제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이 정도까지 잘 기억해두고 조금 더 센스 있으려면 거꾸로 간다면 60분의 1,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제껴놨던 퍼센트를 보면요 이 퍼센트는요 간단히 한 방에 얘기하자면 무조건 100을 깔아라입니다 a는요 a가 아니라 100분의 a예요 10%는요 무조건 100분의 10이에요 무조건 뭐만 깔아라? 100만 깔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100분율 자체가요 퍼센트 자체가요 100분율이라는 의미기 때문에 100 뭐예요? 100으로 분, 나눈 비율이에요 그래서 a% a를 100으로 나눈 비율 그래서 100분율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퍼센트 나오면 무조건 100으로 깔아라 10% 너 10 아니잖아 너 100분의 10인 거 내가 알고 있지 퍼센트 붙었잖아 그런데 x의 10%라고 그러면 x를 딱 곱해주면 완성입니다 조금 더 센스 있으려면 약분까지 해주면 좋겠죠 실제 답에서는 당연히 약분해야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얘네들을 다 바꿔봐라 하나의 단위로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부터 해봅시다 우리 했어요 x의 80% 100분율이에요 너 80 아니잖아 거짓말 하지마 100분의 80이잖아 x의 100분의 80 센스 있게 약분해주면 5분의 4xkg까지 되겠습니다 자, 리터랑 밀리리터 얘는 어떻게 해요? 다 밀리리터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가 3000 밀리리터인가 알고 있죠 거기에 a를 더하면 3000 플러스 a 밀리리터라고 쓰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인 식으로 등장했을 때는 과로를 쳐주는 게 더 센스 있는 답이에요 자, 세 번째 3시간 비분 했어요 얘를 다 분으로 고치래요 3시간은 몇 분이에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1시간이 60분이니까 180분이겠죠? 그러니까 180 플러스 비분 이렇게 쓰면 완성 그 다음 센치미터로도 바꿔볼까요? y미터예요 센치미터로 바꾸면요 어떻게 돼요? 100을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100y 센치미터일 거예요 그러면 100y 더하기 40 괄호해서 센치미터 적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ckg 70g g은 가만히 냅두고 얘는 1000을 곱해줘야 g이 됐었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1000c에다가 70 그러면 1000c 더하기 70g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와 비율에 대해서까지 얘기했는데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율 그리고 제일 출제 많이 되는 것도 비율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100가는 거 알아두시되 이렇게 나머지 내용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